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그 털비 원채미애용 어... 그럭저럭함? 그럭저럭함 픽 어떻게 박냐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픽하시면 돼요. 2딜이라고 생각하시고 픽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마 저기 맥클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완전 맥클이... 아나님 사탕 주세요.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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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아나님 사탕 주세요. 사탕 주는 감정표현 여기 넣어주세요. 아! 아! 왜 하필 김홍 간정표현 아 사탕 주세요. 사탕 사탕 저 포탑 그거 사슴. 루돌프 사슴 아들 어디다 박아놨지? 에이 거짓을 수미하시기 라인 라인 빼 라인 오바야 애들 오른쪽 애들 오른쪽 괜찮아요. 우리 화력에서 이길 수 있어. 상대의 로드호그 호그면 원거리 싸움 우리가 이기죠? 방극이 먼저 깨질거야 상대보다 우리가 세요. 야 이렇게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 조합이 우리보다 약해요. 방벽게련대 상대 디바 있는 거 아니라서 상대의 로드호그 라인 떨어졌다. 메르시 있네 반대쪽 2층으로 가려고 하나봐 뒤로 온다. 뒤로 온다. 뒤로 와. 뒤로 와. 반대편아 반대편을 넘어요 반대편 왜 안 넘어와. 다 넘어와. 몇 명 넘어왔어. 너 이만 이따가 숨어. 멧크리 개픽 맥크리 개픽 근데 이제 우리 포탑이 극 딜러 올 수 있음 우리 3단하들 3단하들 솔저뽕 솔져 솔져 보좌 나이스 나이스 메르시가 살렸어요 자리야 자리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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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거점 봄 야 야 야 봐봐 아 아 안돼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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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요 아 자리야 실드는 아니지 아이 자리야 실드는 아니지 1대1 붙고 있는데 솔져 형 솔져 형 빼 1총 꺼야 죽어 빨리 죽어 아무것도 가지러 와 솔져 형 빼 죽어야 돼 1총 꺼야 예 비 막으려면 빨리 죽어야 돼 야 조절을 쫓아내 대기 문제 같은데 네 예 나 궁 거기 다 채웠어 어이 조질 뻔? 나 궁 거기 다 채웠어 솔져 또 오른쪽으로 가 애들 톨빈이 오른쪽 솔져 넘어온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줘 봐 솔져 오른쪽으로 간 것 같은데 지금 오른쪽에 누구 자고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왼쪽에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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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이 3명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저는 여기 자리에다 볼게요 3,3으로 나누는게 나아요 저까지 같이 올라가 있으면 너무 어그로 걸리니까 어그로 걸리니까 중산시켜줘야죠 위치가 오른쪽 왼쪽 왼쪽 호그 왼쪽 호그 자리야 주는 실태 빠졌고 라인 부좌 목표 오른쪽 목표 오른쪽 오케 나이스 여기 파워구야 일시 다운 파워구 내가 먹을래 내가 먹을래 내가 먹을래 어 나 잔다 왼쪽 왼쪽에서 아씨 빼봐 야 빼봐 어 굿을 드려요? 아 못파가지고 제가 보이스를 안쓰시니까 우리 그거있어 욱감물 3단하들 호그 오른쪽 호그 그래 빠졌고요 하이 라인 피해 오른쪽 호그 오른쪽 호그 라인 방금 파괴 자리야 궁각 야 굿 쓰지마 야 굿 쓰자 메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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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윙이 일어났어요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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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rei 뭐 잘렸어 해볼만 해볼만 해 돌자 힐 힐 쫄깃 나이스 나이스 하나 한정뒤야 어허허허허허 어허허허 오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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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ㄲ브아 ㄹㄲ브아 ㄲ나 occu presented by ㄹㄹㄲ 우린 자리여도 많이 파래요 아 근데 우리 공격 때 터로비어는 어떻게 아님 에? 공격 터로비어 나쁘지 않아요 망치지랄 시간이 있냐? 아 일단 포타 반성해요 일단 포타 공격대는 거의 어그로 어그로 야 저거 와봐 저거 와봐 저거 와봐 자리가 궁각된다 자리 아 아니다 자리가 궁극 없는데 디바 나왔네 디바 로봇 뽑았고 나이스 오른쪽에 솔져 있어요 오른쪽 힐키드인데 여기 여기 라인들어온다 병장님 병장님 부주와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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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더 있을 건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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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궁 써가지고 빠진 것 같음 아예 야 저 솔져 궁 어떻게 되어있어? 썼어요 솔져 궁 썼어요 그러면은 디바 궁이랑 자리아 궁 연계만 조심하면 되겠다 예 이거 벽관리 잘해요 이거 라인 벽관리 이거 안 막아도 되니까 벽관리 잘해야 돼 상대 안 그러지 래서 파괴 파괴 라인 다운 자리아 실드 빠졌고 메르시 보좌 자 라인 라인 죽겠다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일도 못 올거야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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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와 저다 패고 때려 패여 공격에 중견 중에서 그만 그만 망치 각진다 망치 각진다 위에 올라갈게요 공격에 중견 중에서 좌푸 덕분 좌푸 덕분 상대 궁 6개 다 모았을거임 어 우리 아들 죽었다 목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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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디바 디바 너프 와우 어디서 터진거지? 뭐야 앞에서 터졌는데 나 왜 죽어 아 너무 아깝다 강벽이 풀타임이야 메이님 비벼요 우리 포탑 포탑 극딜 넣고있어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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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와 나이스 나이스 포탑 극딜 넣고있어 안하게필 아오케이 아이 포탑 지켰어 제가 토르님 제가 자리아에게서 지켰습니다 제가 자리아에게서 포탑을 아들을 지켰어요 아들을 지켰어 점수 양대 1 군수 변경 아나님 잘했다 자리아가 포탑을 아들을 부수려고 하길래 제가 몸을 바쳐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들 프리들 3레벨 될걸요? 1레벨에서 공 쓰면 1레벨 2레벨에서 공 써야되요 1레벨에서 공 쓰면 안됨 2레벨 만들어 놔야되요 그래서 공격때 어떻게 2레벨 만들어? 공격때는 그냥 우클릭으로 쳐줘야죠 포탑은 애들 억으로 안걸리는데 박은 다음에 딱 꽁쳐놨다가 4레벨 1레벨 1레벨 하재그 1레벨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2레벨 2레벨 1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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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갓펜 화제그레 뭐가 있습니까 정크렛 노잼 제냐타 꿀잼 안 안하시면 이제 네 가셔야죠 아 어제 든거 봤죠 끼리끼리 논다고 하지 나이스 게이드 왼쪽으로 가서 힘싸움 왼쪽으로 가서 힘싸움 한 명 잘랐으니까 왼쪽으로 2층 가서 힘싸워만 하면 돼요 내려간다 자리야 내려갈게 나이스 아나 보좌 아나 깨피 아나 깨피 아나 깨피 라이프 여기 라이프 una 나이스 나이스 참 소울 우리 아들 거의 준비를 했대요 우리 자리야 강하다 자리야 보자 우리 아들 극딜 아들 극딜이다 이 자식아 자리야 자식 아래 자리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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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 엄청 세거든 제가 알기로 하나가 이 근처에 있는데 어디갔지 하나 잡았어? 하나요? 잘랐대요 아 뭐야 거짓 왜 한 명밖에 없어 초월 찼어요 초월 찼어요 나이스 안 돼 망치의 반응에도 초월 썼어야 됐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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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망치에 맞춰가지고 초월 썼어야 됐네 못 썼어 반응 느려가지고 초월 아직 있고 근데 저희 나머지 궁이 없어요 송환아 로우 뽑았어요 신상 뽑은 솔리저 왼쪽으로 돌아가요 라인보죠 솔리저 왼쪽에 있어요 솔리저 왼쪽에 있어요 솔리저 왼쪽으로 돌아간다 궁 쓰지 마세요 다운 이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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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앞에 안에 갇혔어 나 나 자살한다 나 미치게 하고 있어 3분 45초 나 한번 궁 빼러 갈까? 아니 저 저희 궁을 쏟아 보러 가야죠 아니 아니 저 자리야 궁이 틀거 아니야 디바랑 야 이거 오른쪽에 있는 궁을 쏟고 가 궁 빼러 가보자 궁 빼러 궁 빼러 끄지 마 약속했어 디바 디바 로봇 빠졌어요 디바 로봇 빠졌어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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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님 자리 이리로 와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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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피가 없어 똥 왜 줘 한 칸 먹었어 한 칸 먹었어 개이들 글룩 기간 준비도 했네 아 이거 1부터 죽이야 저거 조사 했으면 해 아 아들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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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애들 다 나와요 디바 로봇 빠졌어요 그러고 보니 아들 프리딜 메이 나왔어요 우리 아들 개쌤 방백삼 저희가 이겨요 저희가 이겨요 목표 목표 뽕 목표 뽕 목표 너프 술좌 보좌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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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메 아나 다운 아나 다운 디바 온다 디바 온다 나이스 죽어요 좋았어요 역시 우리 팀 에이맥이 쓰니까 이기구만 역시 에이맥 끼고 해야 게임 이기죠 게임팩이 누구야 에이맥 쓰잖아요 에이맥 쓰잖아요 에이맥 쓰잖아요 한 명 누구야? 아들 우리 아들 에이맥 쓰잖아요 우리 아들 에이맥 쓰잖아요 목표를 도착했다 내 시종은 죽지 않아요 내가 아들 에이맥 쓰잖아요 아들 에이맥 쓰잖아요 제가 찐주 창이 없어서 찐주를 받아들이고 싶은데 정말 받아들이고 싶은데 다음에 또 봬요